네 안녕하세요 드러머 조호연입니다. 오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이 악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곡을 연주할 때 특히 이제 교회에서 예배때 반주를 할 때 어떻게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보통 우리가 드럼 연주를 할 때 드럼 악보를 보면서 예배때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런 악보를 가지고 보면서 연주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악보를 받으시게 되면 저는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곡의 구성을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 곡의 구성을 이제 레터링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곡을 A 파트, 그러니까 verse죠. verse를 이렇게 두 줄을 봤고요. A다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프리코러스인데 사실 뭐 프리코러스에 대한 부분을 표시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A다시라고 저처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B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A다시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프리코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곡은 있는 곡이 있고 없는 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거를 아까처럼 B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1번 노래 같은 경우에는 프리코러스가 있는데 프리코러스가 B로 표시가 되고 2번 곡 같은 경우에는 프리코러스가 없는 곡인데 그 코러스 부분이 B로 표시가 되고 그러니까 저는 B라고 표기를 한 이 레터링이 어떤 곡은 프리코러스고 어떤 곡은 코러스고 이런 식으로 좀 혼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그냥 A다시 프리코러스는 저는 무조건 A다시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러스 파트를 B파트로 저는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B파트가 총 4줄인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6줄이 되는 거죠. 여기 도돌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도돌이는 2절에서라고 적혀 있죠. 이런 얘기는 뭐냐면 도돌이 반복은 2절을 진행을 할 때만 도돌이를 반복해라 라고 악보 자체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절 코러스에서는 그냥 이 4줄만 도돌이 없이 4줄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버스, A다시 프리코러스, B, 코러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송품 정리가 먼저 맞춰졌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해냐면 이 각 파트별로 사용이 되는 리듬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리듬은 이제 지금 이 악보를 띄워놓은 이 화면으로 설명이 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또 영상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뭐 A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고조가 안 된 상태이니까 음... 뭐 스네어를 4에다가만 넣는 이제 그런 리듬 패턴 그리고 이제 크로스 스틱으로 표현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A다시 같은 경우에는 투4에다가 크로스 스틱으로 표현을 하는 거 그 다음에 B에는 크로스 스틱으로 했던 스네어를 그냥 일반적으로 쳐주는 걸로 바꿔서 연주를 하는 걸로 그러면 이렇게 점점 진행이 됨에 따라서 조금씩 고조가 되는 형태로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A파트에 들어갈 리듬 A다시에 들어갈 리듬 B파트에 들어갈 리듬 이 각각을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에서는 이 리듬을 쓸 거야 여기에서는 이 리듬을 쓸 거야 여기에서는 이 리듬을 쓸 거야 이걸 정리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1절 B 후렴까지 갔다 다시 2절로 돌아가잖아요. 이때 이 A파트가 1절 A가 있고 2절 A가 있겠죠. 이때는 이 두 개가 또 똑같으면 안 됩니다. 1절 A를 A1이라고 저는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절 A2라고 표현을 하는데 A1과 A2는 달라야 돼요. A2가 더 고조가 되어야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나중에 리듬 부분 정리할 때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A파트, A다시파트, B파트 각각의 리듬이 정리가 됐다 하면은 이제 그 리듬을 먼저 좀 연습을 해보신 후에 그 다음 진행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제 크래쉬 심벌 넣는 겁니다. 일단은 각 파트가 시작이 되는 부분들에다 이제 크래쉬를 넣어주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마디가 B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8마디마다 한 번씩 크래쉬를 쳐주시면 일단 무난하게 연주가 가능하십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번 넣어보시는 걸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게 만약에 잘 정리가 됐다. 이 상태로 연습을 하는 게 좀 괜찮다 하시면 그때 이제 크래쉬를 조금 더 추가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크래쉬를 추가하실 때 아무데나 막 추가를 하시는 건 아니시고 어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너무 많이 치면 오히려 너무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추가를 해본다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한번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A 파트 같은 경우에는 8마디 중에 크래쉬를 한 번만 쳐요. 자 그 다음 A 다시 같은 경우에도 8마디 중에 시작이 되는 부분을 처음 한번 치고 뒷부분에서 7번째 마디와 8번째 마디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자 B 파트로 넘어가서는 크래쉬를 쳐주고 또 4마디마다 한 번씩 크래쉬가 들어가죠. 여기랑 여기랑 자 그 다음에 7번, 8번 마디 이렇게 또 크래쉬가 들어가고요.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방금 했던 이 위에 부분과 동일하게 크래쉬를 이렇게 넣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제 크래쉬를 너무 남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면 나의 하나님 둘 셋 나의 밤 여기도 크래쉬를 찍으시는 분들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다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 다시 해서 주는 날 건지시는 나의 밤, 나의 하나님, 나의 밤 여기 이렇게 다 찍으시면 너무 곡이 지저분해집니다. 정신 없어지고 보조가 되는 이런 다이나믹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잘 한번 신경을 써서 먼저 크래쉬를 찍을 부분들을 이렇게 색깔 있는 펜으로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필인 들어갈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필인이 들어갈 때도 그 무조건 똑같이 똑같은 필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다른 한 박자 필인이 들어가기도 했다가 한 마디짜리 필인이 들어가기도 했다가 두 박자짜리 필인이 들어가기도 했다가 이게 상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가장 고조가 되는 부분은 이제 벌스에서 코러스 넘어가는 부분 혹은 프리코러스에서 코러스 넘어가는 부분에 나오는 필인이 제일 고조가 되는 필인 한 마디짜리 긴 필인이죠. 자 그런 필인이 들어가셔야 되고 A에서 이제 A 다시 넘어갈 땐 저는 한 박자짜리 필인을 썼습니다. 뭐 따가둥 필인 같은 거가 되겠죠. 여기는 뭐 한 마디짜리 발라드 필인 같은 게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긴 이제 두 박 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 이제 사실 B 파트의 중간 부분입니다. 그쵸? B 파트의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한 마디짜리를 쓰거나 그러면 너무 헤비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박자짜리 필인 혹은 한 박자로 넣으셔도 괜찮긴 합니다만 조금 고조되는 느낌을 내가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두 박 필인으로 넣어주시는 게 적당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곡이 정리가 되는 부분에서는 한 박자 내지는 두 박자 필인 구세주 둘 셋 나의 생명이신 바로 A로 또 넘어갈 수도 있겠고 한 마디 추가가 됐다가 이제 A로 넘어갈 수도 있겠고 할 텐데 이렇게 필인을 내가 상황에 맞게끔 잘 정리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 박 필인이라고 해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겠죠. 어떤 필인은 이제 8비트 필인이 있겠고 어떤 필인은 16비트 필인이 있겠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제가 뒤쪽에 필인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한 번 할 때 그때 한 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한 번 해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곡을 연주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는 웬만큼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좀 더 완성도 있게 내가 연주를 한 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각각 파트별 이제 그런 다이나믹의 형태 여기서는 좀 고조 맨 처음 시작하는 1절에서는 약하게 그 다음은 A-에서는 살짝 고조된 채로 그 다음에 B-에서는 좀 더 고조가 된 채로 그렇게 했다가 이걸 이제 뭐 예를 들어 숫자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뭐 1단계 뭐 얘는 이제 뭐 3단계 얘를 5단계 이런 식으로 고조가 되는 정도를 체크를 했다면 했다가 이제 다시 2절로 넘어갔을 때 얘는 1단계가 아니라 2단계쯤 돼야 됩니다. 2단계 혹은 3단계 근데 전 2단계로 할게요 편의사항 자 2단계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전에 1, 3, 5였었는데 2, 4, 6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을 내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점 고조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후렴을 했다가 2절로 가는데 후렴보다 2절이 더 고조가 되지는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B를 한 5정도 어 다이나믹으로 내가 연주를 했다면 여기는 그것보단 많이 줄이지만 첫 번째 했던 A1절보다는 좀 더 고조가 된 형태로 연주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리듬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필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절 진행이 될 때는 뭐 8비트 필린을 여기 한 박자에다 넣었었는데 2절 할 때는 16비트 한 박자 필린을 넣는다거나 자 이런 식으로 또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악보를 가지고 오늘은 좀 정리해보는 영상을 좀 준비를 해드렸고요. 자 이 영상을 먼저 시청하신 후에 그 뒤에 제가 또 이제 리듬 정리하는 영상 그리고 이제 필린 정리하는 영상 준비되는 대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부분이나 잘 안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